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정남향 베란다이긴 하지만 우짜라는 이유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중 두꺼운 유리 문에 또 열차단한 썬트윈을 발라져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햇빛이 있어도 가짜 햇빛이라고요 그래서 우짜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짜라지 않는 종류로 인제서 소위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웃님이 궁금하시다고 했던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거 성미인 요거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는 1년 8개월 전에 다육이가 안 자란 이유인가 제목이 그거였는데요 마사토로만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키웠던 거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햇빛 제일 좋은 창가에 놨지만 베란다 유리 문에 놨지만 이렇게 엄청 우짜랐죠 우짜랄서도 이렇게 분갈이 해준 다음부터는 잎이 통통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죽지 않고요 이 화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 선물 받았던 거 근데 요게 지금 밑에 입장은 살짝 이제 물이 고파오려고 쪼글쪼글해지는데 아직은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얘는 뭐 공중뿌리도 생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짜라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안 죽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 티피 티피도 엄청 처음에는 동글동글 조그맣게 귀여웠었던 건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우짜라면서 대품이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였었는데 띄어서 제가 조그만 콩분에 심어놨던 거 그래도 안 죽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궁금해요 이거 제가 오프사라고 하고서 제가 그때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요 물을 주고 나서 지금 잎이 많이 통통하긴 한데 아무래도 업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름 좀 아세요?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 이쪽 안쪽이라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렇게 이게요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꽃 모양처럼 장미처럼 그래서 유심히 좀 전에 보니까 어 이거 얼핏 봤을 때는 업투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거 요거 업투사 아니죠? 고수님들은 이름 좀 알려주어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업투사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이 많이 뾰족뾰족 안 하고 저기 꽃 모양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키우기에는 업투사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집에 있는 업투사가 어디있나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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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투사인데 조금 얼굴이 다르죠? 입하고 입모양하고 그쵸? 얘는 약간 더 끝이 동구스름한 것 같고요 이렇게요 얘는 더 끝이 뾰족하면서 모양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제 눈에만 그런가요? 사장님이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업투사다고 하고 분갈이하고 물도 주고 했었는데 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업투사 아닌 것 같아요 또 얼큰이로 많이 잘하고 있죠? 물 먹고 나서요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잘 놔뒀어요 근데 살짝 햇빛은 드네요 이렇게 햇빛에 비친 연둑빛 이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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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아이네요 햇빛을 보면 환한 색깔로 되지만 그늘진 곳에 키우면 이렇게 연한 색깔로 되면서 예쁘게 자라는 아이죠 조금 선명해졌어요 물 먹고 그리고 저거 며칠 전에 어느 이원님이 월동자 번식 방법을 알려달라고 몇 번 얘기해서 제가 말로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요거 12직원 영상을 복사해서 저기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다고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12직원 월동자 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월동자라고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인거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얼룩덜룩한 알로에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게 12직원 이거 한 가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월동자를 아무리 검색을 해보니까 월동자 기도하고 12직원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그리고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새 자구가 자리 잘 잡아갔고요 새 자구가요 나와가지고 제법 컸어요 요거 보이시죠 끝자락 요기 그리고 자리를 좀 잡아서 조금 넓어졌어요 큰이로 조금 됐죠 이렇게 얘네들 그래서 좋은 자리로 다시 또 옮겨놔 줬어요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 얘 햇빛 못봐가지고요 아주 어느 순간 쑥 커가지고 키만 엄청 커요 그리고 금색깔은 어디간데 없고 약간만 있어요 약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샬롯도 거실에서 내놨고요 얘는 흑용각 흑용각 통통하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좀 웃자라긴 했어도요 이렇게 양쪽으로 쌍두로 얼굴이 두개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구도 새 자구를 하나 내주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로치도 옮겨놨고요 거실에서 그리고 얘는 얼마전에 분갈이 했던 거 아이고 분갈이 했던 거 멕시코 자이언트 요거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살짝 햇빛이 들어오지요 근데 뭐 색감들게 하려면 명당자리에 놔야 되는데 명당자리가 없네요 그리고 얘도 샴페인 얘는 왜 푸르둥둥하고 얼굴은 얼큰이가 되어 있어요 그늘진 곳에 여지 몇주 동안 분갈이 해주고 그냥 방치했더니 얘는 이렇고 또 얘 샴페인은 그대로 요 자리에 놨어요 여기 베란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그대로 놨더니 얘는 그래도 색감이 안빠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애가 얘예요 그리고 아이고 얘네 둘을 그늘진 곳에 여지 놔뒀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큰이로 조금 잎이 오므러져 있던게 이렇게 옆댓이 하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원종 프리티 조금 웃자란 듯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웃자란 거 선물 받았던 거지만 그래도 잘 견뎌지고 안 죽고 잘 있습니다 쑥 쑥 자라진 않지만요 그리고 이거 얼마전에 구입했던 거 염자금 염자금 이거 분갈이 해주면 조금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색감 유지하고 잘 좀 컸으면 싶어서 여기 그냥 생장점 이대로 얼음땡 한 것처럼 있거든요 쑥 큰 거 조금 큰 거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얘는 쬐금 큰 거 같아요 얘는 나온 거 같고 그래서 얘는 분갈이 안해주고 그대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좀 적응도 하면서 분갈이 했다가 몸살 알아서 죽을까봐 금종류는 워낙 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 하면 내년 봄쯤에 한번 분갈이 해줘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윈구니 티냐 리냐 윈구니리 아이고 엄청 어렵네요 이름이 요거 정말 동글동글 하고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은 목줄화 돼가지고 엄청 길게 쭉 나왔으면서 그래도 아직 예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예쁨 유지하면서 제가 번식시킨다고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떼어놨던 거 이렇게 좀 전에 봤더니 살짝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있고 요거 허브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허브가 조금 더 우짤한 거 같죠 지금 화분이 가벼워요 가볍지만 물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시들 시들 하고 기운 없을 때 잎이 그때 살짝 조금만 주려고 합니다 조금 자랐죠 얘 우짤한 거 같이 베란다 문 열어놓고 창 틀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자다 놓는 바람에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보여드릴 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막 엉망이고 그리고 얘 우짤한 거 좀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처음에 엄청 예뻤는데 얘 얘가 뭐야 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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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뻤던 거 어휴 이래요 이래요 이 명당자리에다 놔줬거든요 제가 제일 가까운 창틀에 그랬는데도 이렇게 우짤하네요 얘가 멘도사가 엄청 예뻤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엄청나요 10cm 이상 15cm는 웃자란 거 같아요 똘망똘망 예뻤었는데 그리고 입도 얇고 이렇게 웃자랐네요 명당자리에 또 예쁜 화분에 심어줬건만 얘는 이렇게 희망경 희망경 잘 있구요 이렇게 해서 대충 보여드렸습니다 얘도 이렇게 여기다가 놓구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멀쩡하던 게 물도 안줬는데 자꾸 무르고 그러네요 아직도요 난 이해불가 물 주려고 한 번 봤더니 어저께도 582나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그거 갑자기 거무튀튀해진 거예요 물을 안준지도 워낙 오래되고 입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고 키울수록 어렵네요 얘도 이렇게 햇빛 못 봐서 이렇게 웃자라고 있길래 야 거실에 놓으면 안 되겠구나 있던 자리에 있을 때는 몇 개월 지나도 하나도 웃자라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다시 지인분한테 선물 받았던 거 다시 그래서 베란다에 갖다 놨어요 얘도 더 많은 웃자라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정리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햇살도 참 좋네요 비타민 D 먹으러 이따 오후에 운동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매일 30분씩 제가 걷기 운동을 해요 애아빠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뭐냐면은 아 집에서도 들락달락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귀찮아서도 담배 안 필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겨울이든 추우든 덥든 뭐 밥만 먹으면 담배 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피냐 그랬더니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하루에 30분씩 한 달 동안 햇빛 보면서 운동을 하면 집에서만큼이라도 담배를 안 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야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서 귀찮아도 햇빛 없을 때도 12시 안에 무조건 나가서 알람 30분 딱 해놓고 30분이면 땡강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 더 걸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 지금 말일까지 이번 말일까지인데 과연 애오빠가 실천할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아 담배 냄새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네요 그래도 이제 아 집에서만큼은 담배 냄새를 안 풍길 안 풍길 거 같은 느낌 잘 때 담배 냄새낸다고 막 뭐라고 하면은 막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금연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남자분들은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또 괜히 주저리주저리 시절대 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여튼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너무 덥네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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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